서울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석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전통놀이부터 명절 음식 한상까지 웃음소리 넘쳐나는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어 더욱 의미있던 현장을 최유라 기자가 안내합니다. 집신과 투호도 던져보고 나만의 팽이도 직접 만들며 우리네 전통놀이 재미에 푹 빠집니다. 뽑기로 선물도 받고 엽전으로는 가래떡도 사 먹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바자회가 한창입니다. 지난 14일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석맞이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풍경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잡채와 산적꼬치, 떡과 식혜 등 푸짐한 명절 음식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탕, 꼬지, 고사리, 콩나물, 나물, 떡도 나오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추석에 빠질 수 없는 윷놀이. 신명나는 윷놀이 한판이 벌어집니다. 푸짐한 경품을 걸고 펼쳐지는 치열한 승부에 대회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먹을거리와 놀거리가 풍성한 한가위지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750만 2천 가구,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합니다. 고령자 1인 가구 비중도 9.1%로 10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인 셈입니다. 고립된 가구가 없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작은 여유와 따뜻한 마음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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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